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2년 3월 학평 가형 2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최고장계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첫 번째 조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4제곱분의 fx제곱의 극한은 4를 만족한다. 나 조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x제곱은 3을 만족할 때 fc 구하라,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fx가 어떤 다항함, 즉 몇 차함수인지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조건 보이시나요? 얘가 무한대로 간 x의 4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제곱의 사각형이 되려면 일단은 그 제곱식이 몇 차식이 돼야 된다? 4차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해요? 어떤 제곱이 4차식이려면 당연히 그러한 fx는 최고차항의 x에 대한 2차가 돼야겠고요. 그 앞에 계수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해요? 여기를 a라 그러면 얘를 제곱한 a제곱 x 대제곱에, 즉 얘와 얘를 극한을 이용해서 4를 만족하려면 당연히 a제곱이 4가 돼야겠고요.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우리 a 얼마다? 2라고 이미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ax 더하기 b라 그래서 우리 1차식과 상수항만 구하면 끝나겠다. 됐죠? 자, 그럼 뭐해요? 나 조건 이용합니다. 그럼 x 1로 보내면 0으로 가요. 그럼 그 값이 3이 나려면, 여기도 1 집어넣는 게 0 되려면 f1 얼마가 된다? 1이 돼야겠구나가 나오죠. 여기다 1, 1이니까 f1은 0이다. 그래서 f1은 1이죠.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다? 1이 나온다.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b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b 자리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딱 넘어가면 a,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a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문제에 x제곱이 있으니까 이 x제곱까지 포함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지금 뭐예요? fx에다가 뭘 뺀? x제곱을 뺀, 즉 x제곱을 빼면 여기가 뭐만 남는? x제곱만 남는. 그 식이 지금 여기에다가 x제곱 뺀 이 식이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자연스럽게 1이래. 여기가 마이너스를 a 더하기 1이라면, 얘가 딱 뭐가 되더라?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 식은 지금 fx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쓰면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a 더하기 1이다.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나 조건의 분자식을 딱 쓴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뭘 나누면 돼요? x 마이너스를 나누시고요. 리미트. x를 1로 보는 게 얼마다? 3이다.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 x 마이너스 약분 하시고요.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3이다. 따라서 a는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럼 a가 1이면 b 대입할까요?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f10 구하래요. 그럼 일단 fx 구할까요? fx는 아까 뭐였어요? 2x제곱에 ax니까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다 10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10 집어넣을게요. 10 집어넣은 2 곱하기 100 더하기 10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210 빼기 2. 200 얼마가 돼요? 8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뭐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의 가조건을 이용해서 최고창을 찾았고요. 나조건을 이용해서 만족하는 1차식과 상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20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진 Hugsank스 vs. 체크 앞으로도 plugins ε